근데 지나고 비가 와갖고 사람들 하나도 없어갖고 우리끼리 엿먹게 생겼네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 와주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멋지러진 구면 들어가니까 한 가게 산천원 두 가게 오천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 오는데도 개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체력 택벅스 경례 자격! 역할 있잖아! 역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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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ixon원이 마란하십니까? 역할! fidelity!! 역할! 역할就是 Saint 멤버 역할! 역할!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마아지 아멘 좋습니다 서비스 하나 더 좀 더 하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뒤에 분 드셔야지 남의 인형 생각하지 말고 열 먹어야지 두 개 오셔라 두 개 오셔라 봐도 자 여쭤봐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어지면 다시 나가는 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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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내게 소음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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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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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멜 세상을 흘리나 감당하라 야 담보는 거야? 우리 여기 남 먹어봐요? 언니? 야 남 먹어? 어머 그럼 여기 왜 있는 거야? 뭐 이유도 없이? 복자로? 복자로 비용하려고? 어머 뻑뻑스러워라 지랄하고 엄마 자 한 시작 시작 아유 세상에 야 다 먹었어요? 응? 야 다 먹었어? 왜 나한테는 열 안팠네 어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럴 줄 알았네 고맙습니다 복받 봉지? 봉지 없어 우리는 악어 빼기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가만 봉있더니 연봉도 하니까 다 가보네 그집에 쫓겨내는 손님을 쫓아내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엿매기면 도망가더라고 우리 그 뒤에 공짜로 비용하신 우리 언니 재밌어요? 나는 열받아 죽겠어요? 어떻게 5천원에 공짜로 우경해 진짜로 어머 5천원 없어요? 어머 세상에 우리는 강매는 안해요 절대 욕도 안해요 알아서 먹게 되는데 어쩔거야 우리는 겉으로 욕 안하고 속으로만 욕하네 그중에 안 들리게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요새는 요새는